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춤을 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짐을 짐은 같아 니가 오도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짐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짐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한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짐을 짓세 우리 짐 어디가 오도 말 Rule 2라는 것 같다 비가 오도 물러며 바람 부딪혔니 그 자는 Bond 하나님 우편에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짐 등이 무너지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이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리 반석이나 아니면 원을 위해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짓은 삶을 주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근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하게 개시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전 690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은 4장부터 6장까지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언가를 항상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런 패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한 후에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병 들린 사람 또 중풍 병자 이런 사역들을 다 고쳐나가시는 사역을 또 행하시죠 그런 후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다음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열두 제자를 다 부르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 제자를 부르심 누가복음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것 받은 은혜로 내가 제자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리포사 3장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여러분 또한 잡으려고 하며 달려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받은 것에 만족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는 흔하게 받는 것에 주목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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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에만 집중이 되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금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받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자유함이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금 6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46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치유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잡힘 받은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해가 펼쳐질 일만 남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도대체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잡힘 받은 그것을 도대체 붙잡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시고 승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다음 구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해 인생을 지어야 한다 제가 이 의역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으로 이렇게 덧붙여 두거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할 때가 은근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반석이니까요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감정, 내 경험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예요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덕지덕지 붙여 나가니까 그 반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보곤 6장 49절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흑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 땅은 주로 암석으로 구성돼 있어서 주추를 세우지 않아도 집을 짓는 데 문제가 없었고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겉으로 탄탄해 보여도 굳건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더 깊게 파서 주추를 놓아서 더 견고하게 집을 세워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홍수가 몰려올 때 주추가 있는 집은 홍수가 나도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일성과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초를 두지 않았던 집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였지만 홍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누구나 다 화려해 보이고 안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과 절망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만 강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또한 권세 있는 강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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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